안녕하세요. 안수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입원 일당보다 싼 간병 LTC 보험입니다. 우리가 입원했을 때를 대비해서 입원 일당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 원을 받자고 만 원보다 더 되는 보험료를 랍입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보험은요. 간병 LTC 보험인데요. 지금 내신은 입원 일당보다 더 저렴하고 또 추가로 입원 일당도 기간에 따라서 2만 원, 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장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플랜을 집중해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거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요즘 가족들이 다 사는 그런 구성보다는 혼자서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혼자 사시는 분들 플랜 꼭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만성 질환이 있지만 왠지 없는 사람보다 나는 더 오래 살 것 같다. 오래 살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정답이겠죠. 나는 치매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어느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비가 없다. 사실 입원하기 전에는 입원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하루라도 입원을 한다면 증권을 찾아보겠죠. 내가 왜 입원비를 가입을 안 했을까. 하지만 지금 보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지할 가족이 없다.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분들보다는 적은 가족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럼 지금 이런 분들은 꼭 집중해 보시기 바라시고요. 내 부모가 내 부모를 돌보는 초고령 사회로 지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수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이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시면 내 부모님이 그 위세대인 부모님을 간병하시거나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아니 내 나이도 많은데 내 부모님까지 돌보느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래 살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면 좋겠지만 내가 아픈 몸으로 위의 세대인 부모님까지 돌보는 상황은 정말 대비가 없이는 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에 의한 가족의 부재. 요즘 혼자 사시는 분은 독권 의원들 많이 있으신데요. 내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나는 할 일이 다했다. 난 혼자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혼자 사는 건 좋습니다.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갑자기 아프다면 혼자 산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입원을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나를 간호해 줄 분들이 옆에 계시나요? 누군가 한 명쯤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만 사실 내가 아플 거나 다칠 거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 간병 실태입니다. 보시면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가족이 간병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래로 갈수록 병원이 작아질수록 가족이 간병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점은요. 사실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을 넘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그 2차에 대비하는 병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좀 적은 병원을 선택하시겠죠. 보시면 가족이 간병하는 환자가 적은 병원일수록 작습니다. 27.3%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간병인을 두는 환자는 23.8%, 간병인이 없는 환자가 무려 48.9%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가족도 없고 나를 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고 혼자서 쓸쓸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노후를 위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열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을 대신할 간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병은 사실 내가 아프지 않고서야 생각할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입원을 한다면 내 옆에 누군가 없다면 나를 돌봐줄 간병은 필요한데요. 간병비는 해가 거듭될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물가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간병에 대한 이런 간병인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이 또한 훨씬 더 든든한 노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노후를 위한 준비, 둘째, 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요,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몸이 불편해서 활동에 장애가 느끼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 환자들 이런 분들, 65세 어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혜택이 많이 있는데 내가 시설을 이용하든 아니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든 일정 부분에 내 부담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담금이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등급 판정자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노후를 위한 준비 세 번째, 치매보다 저반능 안병보험.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하면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치매보험을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매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치매 확률은 높아질 거고요. 환자 또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 내가 가입한 이후에 보장을 얼마나 받을까요? 보시면 4명 중에 1명만이 받아가는 게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안보험과 달리 반약, 정말 내가 반약을 대비해서 내 가족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치매보험인데요. 4명 중에 1명만 받는다면 확률이 25%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런 간병보험은요. 내가 활동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중증질환 이런 상태가 됐을 때 4명 중에 4명 모두가 받아가는 게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있으시다 한다면 간병보험도 준비하신다면 정말 꽉 차는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지원, 입원일당, 그리고 치매보다 더 받는 간병보험 이 모든 거를 다 모아 모아서 한 선무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바로 보장 내용인데요. 내가 만약 경도, 중등도, 중증, 장기 유황 상태가 됐다. 경도면 50만 원, 중등도면 100만 원, 중증, 장기 유황이다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시는 거고요.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면 기간에 따라서 최대 하루에 15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장은요. 간병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후 청구입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15만 원을 최대 180일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고요. 앞서 오늘의 제목이 입원일당보다 싼 간병비 보험이었잖아요. 하지만 입원비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내가 입원하는 거에 따라서 2만 원, 4만 원 입원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등도입니다. 사실 중등도면 내가 정말 못 알아볼 때, 사람들 못 알아볼 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시디아 3도죠. 이런 3등급 정도면 이런 중등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매월 30만 원을 보장받으시는데 최초 3년간은 보장이고요. 최대 15년을 매달 매달 3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이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등도에 또 진단을 받았다 했을 때 방문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제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매월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각각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파킨슨, 로게릭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요. 진단 받으시면 천만 원씩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만성질환자 많이 있으시죠.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 또한 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노인성 질환하면 또 관절염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으셨다 해도 천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중증 장애에 대해서 또 간병을 하시면은요. 매월 40만 원, 그리고 지정 간호급여를 또 하시면은요. 매월 40만 원의 연간 20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이런 보장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를 보험료로 내면 이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30대부터 보겠습니다. 30대 만 원대입니다. 사실 30대 분들 입원일당 만 원 가입하려면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질병 입원일당 같은 경우는요. 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보장을 가져가는데 30대 분들 만 원대고요. 40대 분들 2만 원대입니다. 입원일당보다 정말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 분들 3만 원대고요. 정말 필요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0대 분들도 5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지금 이렇게 열거한 모든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입원일당보다 싼 바로 간병, LTC 보험입니다. 내가 아파거나 다쳐도 간병인을 쓴다면 내가 최대 하루에 1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첫날부터 입원비 4만 원, 2만 원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등도 장기 이상의 요양상태다. 그러면 내가 1년을 받다가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3년 보증이기 때문에 내 가족분들한테 매월 30만 원을요. 보장을 해드립니다. 병원, 요양병원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어떤 보험에서 간병보험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입원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 주고요. 요양병원이면 2만 원이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플랜은요. 병원이든 정말 요양병원이든 최대 이번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요양병원하고 병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입원을 오래 안 시켜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암치로 내 몸은 수술을 했지만 내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가서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또한 하루에 15만 원까지 최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활동장애와 치매를 모두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등급을 받거나 또 치매 진단을 받아서 또 등급을 받으실 경우에 모두 보장이 되는 거고요. 노인성 질환이죠. 파킨스, 루게릭, 자발성 경화증 각각 천만 원씩 보장되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사실 보험은 아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생각만 갖고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을 준비하셔야 만족스러운 거는 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오늘의 플랜 같은 경우는요. 정말 내가 아팠을 때, 활동장애가 됐을 때 내 가족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